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좌파와 우파 즉 사회에 대한 비전으로 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또 사회에 대한 비전으로 무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들은 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다른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들 사회에는 갈등과 다툼과 긴장과 충돌과 삿대질이 있을 수밖에 없죠. 토마스 워의 비전의 충돌에서 말하는 핵심 주장을 지난 5강에 의해서 계속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 이른바 우파 그들은 인간의 이기심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단히 불완전한 존재로 봅니다. 이 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무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 좌파 인간의 이기심을 무제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세계의 큰 악들이나 전쟁 가난 범죄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토마스 워의 교수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의 악들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간의 악을 억제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책략이나 전략이 무엇이든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비용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명화된 제도들에 의해서 다른 사회 질병의 형태로 또 다른 어떤 사회학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 우파들은 할 수 있는 한 신중한 균형을 취합니다. 신중한 균형. 과격한 조치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좌파들은 과격합니다. 우파들은 신중한 거죠. 이런 종류의 믿음이 놓여 있는 겁니다.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무제한적 무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 인간 분성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고 이기심을 제거할 수 있고 이런 좌파적 사람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악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무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충분히 헌신하기만 하면 대부분의 사회학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저의 해설을 좀 더하면 일종의 낭만주의자들이 좌파한 거죠. 그리고 인간이 불완전한데 자꾸 완전하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이 좌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이론이나 정책이나 철학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토마스 소웰 교수의 주장입니다. 18세기의 두 차례 대혁명인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 대혁명은 각각 제약적 비전과 무제약적 비전을 적용한 사례에 속한다.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인물들의 머릿속에는 인간에 대한 무제약적 비전이 지배하고 있었다. 인간을 믿은 거죠. 반면에 미국 혁명의 지적인 토대에는 토마스 페인과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혼합적이다. 토마스 제퍼슨의 사상은 많은 방식에서 프랑스 혁명 당시 지배적 사상과 유사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미국 헌법에 지배적 영향을 준 사람으로서 알렉산드 해밀턴에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쓴 연방주의자 논집 영어로는 더 패들리스트 페이퍼스에 포연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고전적인 제약적 비전을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 저의 해설을 좀 더 하면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무제약적 비전 좌파적 사상에 경도된 인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체제를 이번에 다 때리 부수자 완전히 새로 건설하자 이렇게 과격함이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독립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그 가운데 특히 알렉산드 해밀턴 같은 사람들은 아주 전통적으로 인간의 불안전성에 주목했고 인간의 열정이 갖고 있는 위험함에 주목했고 따라서 인간은 불안전하다. 그래서 제약적 비전을 깔고 미국 헌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핵심 인물인 로베스 피에르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조국과 조국의 법률에 헌신하게 될 때 혁명에 따른 학살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 반면에 저의 해설을 다하면 상당히 낙관적으로 본 거죠. 인간들이 알아서 학살을 중재할 것이다.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연방주의자 논집에서 알렉산드 해밀턴은 공익과 무관한 고려에 따른 편견 없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기대할 수 있다기보다도 간절한 희망이 섞인 전망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의 해설입니다. 행명 열기에 포함이 되면 사람을 막 학살하고 죽이는 것을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그것을 제어하기는 힘든 것이 인간이다. 인간의 불안전한 면을 주목한 것이 바로 알렉산드 해밀턴 같은 미국 헌법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 갖고 있던 제약적 비전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로비스 피에르는 프랑스 혁명을 핵심 인물 가운데 하는 한 사람인 해결을 추구한 반면에 알렉산드 해밀턴은 균형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로비스 피에르 같은 인물들은 당장 해결해 버리자. 당장 죽이고 다 해결해 버리자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게 계속해서 이어서 캄보디아의 폴포트까지 다 이어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리 부슈자. 원정 같은 거 다 없애버리자. 이런 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고전적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시사 문제하고 거리를 두고. 이게 옛날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인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파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소망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다시 토마스 소웰 후보 연구소에 계셨던 토마스 소웰 1930년생인 토마스 소웰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정교한 견제와 균형으로 이루어진 미국 헌법은 분명히 누구에게도 권력을 전적으로 우임할 수 없다는 견해를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생사 여탈권을 포함해서 루소의 일반 의지를 포명하며 민중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권을 부여한 프랑스 대혁명과는 분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저의 해설을 좀 더하면 프랑스 대혁명은 과격함이 주도했고 미국의 독립선언은 뭐죠? 신중함이 주도했다. 왜 그렇게 됐냐? 과격함의 밑바닥에는 인간을 믿은 겁니다. 인간은 참 믿을 만하다. 미국 독립선언에서 인간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앞에 좌파들은 뭘 믿었습니까? 무제약적 비전을 믿었던 것이고 여기에 우파들은 뭘 믿었습니까? 제약적 비전을 믿었던 겁니다.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당시 직위를 박탈당하고 사형당한 지도자들에 대해 몹시 실망했을 때에도 혁명에 가담했던 무제약적 비전을 믿는 사람들은 혁명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혁명을 배신한 개인들에 국한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자신들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바꾸지 않았다. 다시 제 해설입니다. 이렇게 한 번 비전이 머릿속에 박히면 신념이 머릿속에 박히게 되면 사상이 이런 머릿속에 박히게 되면 변화가 힘들다는 겁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비전이 이렇게 박히면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드 해밀턴을 비롯한 연방주의자 논집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신봉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헌법 밑에 미국 헌법입니다. 깔려있는 인간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비전은 다음과 같다. 견제와 균형 같은 장치들이 정부의 권력 남룡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반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그 자체는 인간 본성을 반영하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단연 가장 원대한 것이다. 저의 해설은 뭔가 아니까?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무정부화가 되면 자기들께 죽이고 난리법석이 날 테니까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서 정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불완전한 인간을 제어하도록 했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연방주의자들에게 악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고 제도는 단지 악을 극복하려는 방법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아담 스미스는 정부를 인간이 지혜와 미덕을 괴뢰하고 있는 데 대한 불완전한 치유책으로 보았다. 연방주의자 논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대체 정부가 왜 설립되었는가? 인간의 정열은 제약 없는 이성과 정의의 명령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제가 좀 해석하겠습니다. 사람을 내버려 두면 사람이 워낙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이고 살리고 야단법성이 나기 때문에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정부가 완전하지 않지만 차선적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와 같은 사상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불완전함에 대한 인정 일종의 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미국 헌법에 기여했던 인물들이라는 거죠. 다시 또 토마스 소웰 주장입니다. 반면에 인간에 대해서 무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좌파들입니다. 헌법상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전체적으로 정교한 시스템은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장애가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18세기의 수학자 콩도르세는 국민들을 압박하는 지나치게 복잡한 정치기제 헌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정치기제를 창조한 것 같은 평행출을 비난했다. 그러니까 저의 해설은 인간을 워낙 좌파들은 믿기 때문에 그냥 인간은 얼마든지 선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한 그런 상권분립 따위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제약적 비전은 인간 조건에 대한 비극적 비전이다. 반면에 무제약적 비전은 인간 의지에 대한 도덕적 비전이다. 좀 어렵지만 인간 조건에 비극적 비전은 인간의 불안정성에 대한 통렬한 인정 때문에 제약적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 도대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무제약적 비전 좌파들은 사람을 굉장히 완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 의지에 대한 도덕적 비전이다. 대단하다 인간 이렇게 보는 거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 이야기하며 따라서 제약적 비전을 믿었던 아담 스미스는 신중한 개혁가의 목적은 이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항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무제약적 비전을 외쳤던 좌파들은 더 고귀한 이상과 최선의 해결책을 추구하도록 조장했다. 저의 해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좌파들이 집권하게 되면 이상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뭘 많이 부수는 겁니다. 때리 부수는 거죠.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파들이 집권하면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신중함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사람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으니까. 토마스 소웰 주장입니다. 제약적 비전은 인간의 본성을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변치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정 사회에서 독특한 인간의 욕구에 대한 특별한 문화적 표현을 강제적인 개입으로 즉시 유익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파 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 본성이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무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유익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봤고 그래서 사회관습을 보존 가치가 없는 과거의 잔존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저의 해설입니다. 그래서 막 때려 부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관습 전통 제도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즉폐청산 이런 건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여러분들 토마스 소웰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제약적 비전은 이상을 성취하는 비용을 이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저의 해설은 비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반면에 무제약적 비전에서는 이상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우승시한다. 그들은 비용은 유감스럽지만 결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전형적으로 제 해설을 더하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걸 보면 되겠네요. 우파들 제약적 비전 인간의 불완전성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항상 얼마가 들지 조심한 거죠.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좌파들 무제약적 비전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목표 달성에는 비용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우승시한다. 그들은 비용은 유감스럽지만 결코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신 걸 보면 좌파 집권이 오래 지속되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보면은. 왜? 엉터리 인간 본성에 대한 엉터리 가정 위에다가 모든 이론과 정책과 제도를 올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20세기에 그냥 모든 종류의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지. 6강입니다. 토마스 소웰의 비전의 충돌을 가지고 6번째, 다음번에 7번째는 최종 요약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qualRN